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널리 비해피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또 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요즘에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갈대와 같다. 무슨 의미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왼쪽으로도 가든 오른쪽으로 누워있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도 그렇게 무섭게 하락을 보이다가 또 터널아운드 하면서 재상승을 하며 3천선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고 힘듦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같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화는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많은 내용들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의 투자 방침은 발로 뛴다라는 건데요. 정말 시장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 또 어떤 경영적인 철학, 이런 부분들까지도 회사에 녹아져 있는 부분들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우리가 잘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 혹은 전화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교재 두 권을 또 제가 직접 조사한 교재입니다. 검색식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 같이 있으니까요.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도 좀 많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QR코드 앞에 하단이죠.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띡 찍어가지고 휴대폰 카메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 문자 샵 377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다 이러신 분들은 크지 않을 겁니다. 이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나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공유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주 라이브로 좀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매주 저녁 일요일입니다. 매주 저녁 일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델리 맵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칭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지도를 잘 찾아야 되는 건데 이델리 맵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식의 길을 또 주식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분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 시장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도 대응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고 그다음에 산업까지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시게 되면요. 시장은요. 참 얄미워요. 얄미운 게 뭐냐면 또 하락을 하면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하면 아, 상승을 하면 조정을 하고 하락을 하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장을 뭐라고 부르냐 박스피 장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피라는 것은 특정한 구간에 패턴을 두고 박스권을 움직이는 장세를 박스피 장세라고 부르고요. 32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2950에서 3250 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큰 종목들은 매도 하단으로 갔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도 크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급이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외국인이 나갔던 외국인이 다시 3월 11일자, 목요일자죠. 목요일자부터 3월 12일 금요일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관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연계금은 살짝 약 올렸어요. 금요일자 보게 되면 막 순매수 포지션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뚱 던지긴 했는데 아직 나갔던 연계금은 들어올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과 함께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의 푸드옵션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해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월 26일자 이후부터 물론 3월 3일자 외국인들 다시 상승, 매도를 했지만 다시 매수 포지션입니다. 푸드옵션은 뭐냐? 하락을 예측하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런데 하락을 예측하는 파생상품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월 11일자 상클이 매수했다는 것은 리스크를 했자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먼 미래에는 푸드옵션을 보고 가까운 미래에는 코를 보는, 상승을 하는 이런 로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피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틀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대응의 영역과 트렌드의 영역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어떤 다양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볼게요. 산업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보겠는데 전기차, 엔터 게임인데 전기차 시장의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죠. 슈퍼사이클은 뭐예요? 전기차, 5G 제약바이오인데 5G 2분기부터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지금 슈퍼사이클에서 새롭게 나온 게 뭐예요? VBIG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바이오는 지금 워낙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좀 내려온 건데 분명히 또 선택과 집중해서 갈 것 같고요. 배터리는 뭐예요? 파트리 전기차. 그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은 뭡니까? 결국은 어떠한 5G라든지 이런 쪽이 됐고 게임. 게임도 요즘에 지금 워낙 잘 나가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 어쨌든 시장의 순환매를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자홀딩스가 잘 갔고 그다음에 세원이라는 종목도 지금 다시 또 지지대 때 올라갔죠. 그러니까 박스 매매를 잘해서 단계 트레이딩이 조금은 유효한 흐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 잘 갔어요. 엔터주들. 지금 결국은 퍼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였나라고 보는데 해외 시장에서 좀씩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팬엔더테인먼트 같은 경우 또 눌르면 가고 또 오르면 빠지고 이러는데 팬엔더테인먼트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출판사. 우리가 이제 일명 얘기하는 그 아기 상어 노래. 그렇죠? 아기 상어가 이제 쿠팡이 100조를 찍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예상한 게 한 70조를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미국의 나스닥 상장하자가 100조되니까 그러면 삼성 출판사가 갖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 아기 상어 혹은 핑크퐁 관련되었던 지불을 갖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도 미국 상장하면 대박 아니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출판사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빅히트. 빅히트라는 것은 결국은 방탄소년단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낙폭을 보이다가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이 상승이 좋습니다. 메타버스랑 실적 터널아웃인데 네오위즈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4만 2천원까지 순식간에 그냥 바닥에서 지지무진하다가 쫙 끌어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과 함께 상승을 했고요. M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만 잘 타면 돼요. 트렌드만. 시장의 트렌드만 잘 타면 주식은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갖거든요. 실적과 트렌드다. 그 대신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눌림에서 공략하시고 눌림 이후에는 매도 과정, 단기 트레이딩도 필요하고 오히려 시총 작은 종목이 언젠간 두각을 받을 수 있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정체적인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굳이 추격매수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낙폭되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전략 정리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종목과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 저기 하단에 보이시죠? 023772에 0263번이고요. 샵 3772로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종목명 매수과 비중 필수 요소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그럼 시청자님과 또 빠르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라이브로 소통하니까 또 저도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시청자님... 회원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HL 사이언스고요. HL 사이언스. 네. 매수과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만 9천 원이고 50%예요. 5만 9천 원이고 50% 네, 1년 됐어요. 1년 되셨고요. 네. HL 사이언스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아, 그게요. 네. 그 전년도에 제가 올라갈 때 네. 아주 조금 먹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빠졌길래 네. 이제 다시 이제 가는가 보다 싶어서 작년 한 5, 6월 달에 샀어요. 아, HL 사이언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네. 건강식품, 그 선빈이가 찬찬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일단 저가 볼 때는요. 네. HL 사이언스는 갈 거로 보여요. 일단은 답을 딱 드리고 갈게요. 아, 근데 대표님이 저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상대회 대표가? 대표님이? 아니요, 아니요. HL 사이언스 대표님이. 방송 보시면 HL 사이언스 대표님이 관리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HL 사이언스는요. 사실은 지금 2,115억 정도 지금 시총을 잡고 있는데요. 네. HL 사이언스 아시다시피 천연물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잘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적 잘 나와서 못 버리고 기다려요. 근데 이게 이제 얄미운 거는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안 간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아까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천연물 시장이라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쉽게 화학물 시장 있고 천연물 시장 있는데 천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몸에는 좋은데 조금 좀 약하게 시장에서 두각받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지금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100억 이상 꾸준히 나는 굉장히 베스트한 기업이거든요. 네, 영업이익 계속 늘잖아요. 그다음에 자본이 훨씬 부채보다도 많고요. 자본이 한 900억인데 부채 128억이면 빚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머니머니 해도 현금 흐름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 흐름표도 지금 100억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일단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아쉬운 건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자, 지금 HL 사이언스 일단 바닥입니다. 더 빠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번.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1년 동안 들고 있었던 최고와 최저의 평균값은 지금 평균치를 보게 되면 4만 7천 원이 평균치예요. 4만 7천 원이 평균치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시총 3천억 정도 가도 무방한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잖아요. 왜 대표님이... HL 대표님한테 조금 불만이 있으실 것 같냐면 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 대표님이 지분도 많아요. 근데도 안 올린 게 조금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 충분히 시간을 두게 된다면 뭐 단기적인 관점이신가요? 아니면 좀 길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아주 그냥... 네, 그럼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5만 9천 원에 저항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5만 9천 원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전이 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좀 긴 의문을 보면 7만 3천 원까지 열려 있어요. 7만 3천 원이면은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6만 3천 원이니까 이게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치는 저는 된다고 봐요. 그 윗구간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7만 3천 원에 저항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다. 그럼 5만 9천 원 매도. 내가 이 종목 기다리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럼 7만 3천 원 매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7만 3천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7천 원 드리긴 하겠는데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종목이 좀 바닥이다 보니까. 목표가 7만 3천 원 제시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본전 매도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네. 꼭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랄게요. 종목 좋습니다. 제가 6만 2천 원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7만 3천 원을 좀 길게 몰고 가셔야겠네요. 종목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 안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좋은 기업은 또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간의 문제지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음 시청자분 연결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 시스템이요. 네. 하나 시스템이시고요. 네. 6,600원에 100%입니다. 6,600원이요? 네. 굉장히 큰 수익이시네요. 근데 이걸 단기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면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목표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가치라든지 앞으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고 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아무래도 그 뭐 방산 관련 업체고 좀 이들만한 업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아, 혹시 뭐 하나 시스템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 요즘에 가끔 문의 주시게 되면 그, 다니시는 혹은 아는 지인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방산, 국방 이쪽에 이제 좀 특화된 기업이죠. 네, 그리고 한화하게 되면은 그, 예전에 이제 한국 화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로 이제 줄어들면서 이름이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하나 시스템이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지금 뭐 시총 한 2조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실적단을 좀 보니까 실적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아시죠? 네, 네. 거기가 지분을 엄청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거는 품절주입니다. 시장이 유통되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멘텀만 있고 그다음에 내용만 좋다면은 갈 수 있는데 요즘에 그, 그 아크 관련주들 잘 가잖아요, 다시. 비행기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군사 비행기라든지 군사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좀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BPS가 한 8천 원 정도 잡히는데요. 한 3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3만 원 구간이면은 지금 전에 시총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한 3조 가치는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목표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1만 6천 원 정도 드리겠는데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손절 라인 우리는 잡고는 가야 되니까요. 상반한 구간 깨지게 되면은 또 이게 투명 물량 나오니까. 그래서 1만 6천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3만 원 드리는데 그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앞으로 다시 이제 비행기라든지 방산 관련된 이슈는 언제든지 또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 좀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기다려. 네, 오늘 다양한 종목들 문의가 좀 오는 것 같아요. HS 사이언스, 천연물 관련 주,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방산 관련 주. 다음 종목도 왠지 다른 내용의 섹터일 것 같은데 한번 또 연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AP 위성이고요. 네, AP 위성이고요. 네, 18,000원에 30%입니다. 18,000원에 30%입니다. AP 위성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계속 눈여겨봤었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못 사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제쯤 들어가보면 될까 싶어서 지난주에 들어갔거든요. 아, 네네. 일단은 타이밍상 눌림자리 공략하시려고 접근을 하셨던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위성, 그리고 항공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AP 위성 같은 경우에 대장주 교화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도 좀 잘 갔는데 지금이 일단은 17,950원인데 사실 기본적인 가치는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감이 더 큰 거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시장이라든지 항공주들이 덜 갔기 때문에 앞으로 두각은 다시 우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내수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작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미래 지향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과정인데 지금 4,550원이 저가였고요. 그다음에 2만 3천원이면 요즘에 4배 정도 간 게 일반 패턴이라 2만원이면 이 종목도 4배 찍은 건 맞습니다. 잘 보시면 요즘에 4배 찍고서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중바닥을 막고 지금 지지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1만 7,400원 정도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시총에 대한 고민을 해볼 텐데 제가 볼 때는 5천억이 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5천억이 넘기는 어렵고 적정 가치로 봤을 때 한 3,500억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3,500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 40% 정도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1만 8천원에 40%면 약 한 7, 8천원 정도. 구간이로 보면 한 2만 6천원 정도는 한 번 다시 가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항공주들은 바람이 불 것 같거든요. 최근에 미국 중심 보잉이나 이런 것도 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2만 6천원은 제시를 드릴 것 같고 이런 종목이 이제 아쉬운 건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그렇죠? 숨차게. 그러다 보니까 손절 나이는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 손절 폭이 좀 크다는 게 좀 단점일 것 같긴 한데요. 1만 6천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이게 탄력도가 톡톡톡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만 6천원 지지대는 보시고 대신에 2만 6천원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은 있는 게 자금 이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만 5천원은 찍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또 다른 종목이 나왔어요. 그렇죠? 방산주 나오고 이번에는 아크 관련 종은 에어로 스페이스 관련 종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가 쓰인 종목명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넥신인데요. 아, 제넥신이고요. 비중은 14만 5천원에 35%요. 14만 5천원에 35%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은 제넥신 밖에 없다고 해서 들어갔는데요. 파는과 동시에 떨어졌어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가슴이 좀 아프셔서. 너무너무 아파요. 금액도 크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참... 제넥신이 이제 제넥신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한 템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결들한테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인데 다행인 건 감사보고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요즘 조금 이제 좋아진다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제가 사고 나서부터. 네. 제일 작년 12월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터라운드 될 것 같은 게 이제 죽음의 시즌이에요, 사실은. 사실 시청자님들도 많이 질문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근데 감사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널이 됐고요. 바닥 찍고서 올라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41 평균 단가가 11만 5천 원이에요. 그 자리가 이제 조금 저항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보면 자꾸 밀리잖아요, 그렇죠? 2월 18일도 밀리고. 10만 원만 갔다 오면 밀리더라고요. 아, 그게 가슴이 좀 아파요. 12만 원 언저리 가면 자꾸 밀리니까. 근데 이 종목은 한 번은 다시 갈 것 같아요. 아마케 있잖아요, 좀 있으면. 네. 요즘에 좀 있으면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 물타기 하면 조금 아쉬워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하시고 이 종목은 13만 9천 원 정도 오면 정리하세요. 13만 9천 원은 바로 정리하죠. 나는 그래서 한 12만 5천 원 되면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13만 9천 원까지는 올 것 같고요. 목표가 13만 9천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9만 3천 원인데 손절 라인은 크게 힘이 없잖아요. 이게 가슴 아프니까. 그렇죠. 13만 9천 원에 최종 정리 드릴게요. 왜냐하면 더 가더라도 때를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13만 9천 원 가려면 조금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3월, 4월이 아마케 시즌이에요. 그래서 아마케 이슈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툭툭툭 튀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 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시청자님 꼭 성공 투자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또 제약바이오 뉴스까지 나왔는데 정말 다양해요 오늘. 그럼 다음 또 시청자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형장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에스폴리텍.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320원에 20% 5,320원에 20% 에스폴리텍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셨나요? 아니 저 홍 선생님이 추천하셔서 들어갔어요. 아 예전에 제가 방송한 거랑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금요일 날. 그 에스폴리텍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에스폴리텍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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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제조업체고 그 다음에 비말 치료제 있죠? 비말 차단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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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화할 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음식점 이런 데 가보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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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도 지금 오늘 제가 혼자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럿이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차단제 만드는 업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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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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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최근에 항공 관련해서 PC난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납품 들어가 보니까 항공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좀 빠졌어요. 차트 보시게 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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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다중바닥이어서 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모멘텀적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241 평균값이 5,500원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지금 가격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여기까지도 7,000원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6,500원에 조금 저항대가 보여요. 6,500원이 되게 되면 좀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물론 길게 보면 다시 좀 정보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간 기다리기가 싫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매물이 좀 쌓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목표가 6,500원 제시드리는 거고요. 예.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는데 뭐 한 4,600원 정도, 5,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9,000원에서 거의 반토막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 없이 지켜보셔도 좋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시청자님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했던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또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현대 건설기계요. 현대건설기계고요. 예. 4만 2천 원에 50%입니다. 아. 4만 2천. 일단 우선 수익 중이시네요. 예. 그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전화해 봤습니다. 현대건설기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울산에 있는데 누가 친구가 다른데 어제 막 잔업도 하고 일만 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 탔는데 아. 회사 좋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인적 분할되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사실은 건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느 쪽을 두각을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양시장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핵심 공략들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이슈가 좀 바람을 불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9천억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만 원이고 고가가 4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흐름은 있는데 저항이 좀 보여요, 저항이. 보면은 6만 원 부근부터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부근에 악성 매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힘이 있게 무상중자고 툭툭 뚫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만 4천 원에는 전략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주가의 시초점이 한 3만 9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3만 9천 원은 손절 라인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회사 자체도 지금 어쨌든 이슈랑 정치적인 테마나 이런 부분을 좀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 회사가 조정도 충분히 받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무리수 없이 보셔도 된다. 다만 이게 종목이 빠른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5만 4천 원에는 매도하는 전략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우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전화 또 시청자 분 한 번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만 원에 20%입니다. 제일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문의 주신 것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접근하시게 된 것인가요? 실적도 좋고 계속 코제성은 나오는데 실패에 통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왜 조심스럽냐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는데 사실 퍼포먼스는 실적 대비 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램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럽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떠나서라도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은 좋다라고 보는데 이 적정 가치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적정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셀트리온이 시총이 한 40조 정도 돼요. 네. 40조 정도 되고 지금 그럼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20조 정도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시총 5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쿠폰이 말도 안 되게 100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적정 가치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저는 셀트리온이 40조가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조가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셀트리온이 더 과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저는 한 1,300억 정도는 더 올라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더 올라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조인데 제가 볼 때 1조 3천억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1조 3천억 정도는 더 올라와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 7, 8% 정도의 상승 흐름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라고 하면 12,000원이면 한 13만 9,000원, 14만 원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치 높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한 13만 9,000원에서 13만 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오버슈팅하는 계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JP 모은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켓 이슈가 좀 있잖아요. JP 모은 컨퍼런스 떠나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슈팅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한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좀 잘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분히 셀트론의 스케어는 20조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목표치를 20조로 시총을 잡아드리고요. 그 밑에서 잡아서 14, 15조에 사서 20조에 팔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노직으로 가시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만약에 장기적으로 한 금년 말까지 한 번 가두면 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0조를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20조. 그러니까 20조라는 건 지금 자리에서 14, 15잖아요. 그죠? 저는 셀트리온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액주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응원을 하는데 가치평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20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조에서 우리가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밑에서 하면 더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과 전화 소통을 했고요. 또 전화 연결. 그리고 문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4,900원입니다. 비중 6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프린트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상담 드렸었는데 제 방송 잘 안 보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다음에 14,600원 올라오면 매도하시라고 방송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딱 기가 막히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14,600원 가면 매도하세요. 300원 정도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표가 14,600원, 손절가 12,5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릴게요.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명쾌한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동성제약 4,6,6,8,2 보내주셨는데 14,000원 비중 10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 14,000원이면 올라오겠네요. 도널이 BAP 자리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5,5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15,400원 정정할게요. 15,4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그 염색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 다른 거 대비 너무 많이 못 올라갔어요. 동성제약은 제가 볼 때는 한 시총 4,000억이 어울려요. 시총 4,000억이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11,000원에서 30% 오면은 약 3,600원 더하면 1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잡혀요. 그럼 1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도널이다. 제가 볼 때는 더 봐서 16,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좀 길게 보시면 동성제약은 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화와 문자 상담 드렸는데요. 시청자님 제가 다 응원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한 판단을 드리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방송에서 엄청 갑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또 솔직한 상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바로 AS 종목과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 AS는요. 모바일 리더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 제가 워낙 종목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죠. 워낙 모바일 리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 주민등록증 있죠.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딱 핸드폰 딱 찍어서 하는 그 기능이에요. 모바일로 읽는다. 이름 잘 줬네요. 그렇죠? 모바일 리더 주가 잘 가고 있고 제가 24,000,000원에서 한번 매도하자고 말씀드렸죠. 4,000,000원 거의 5,000원까지 왔었으니까 매도했다가 이거는 단타도 가능해요. 한 2만 원 언저리 밑으로 내려온 매수했다가 2만 5,000원에 매도하고요. 계속 박스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젠. 게임주잖아요. 그렇죠? 게임주. 목표가 제가 2만 4,000원까지 드렸는데 돌파했는데도 계속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게임주들 워낙 좋아요. BBIG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게임주를 또 한동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코스피 200에 게임주들 몇 개 없거든요. 코스피 200랑 코스닥 150 종목 외에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소규모 게임주들 내용이 워낙 좋은 것들이 메타버스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 언택트 시대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써요. 많이 쓰다 보면 당연히 접근성이 게임도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TV에서 게임 방송 엄청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적인 부분들도 좀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봐야 될 종목 또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들어오게 됐던 종목인데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체크해보겠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가치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전문 기업인데 제가 아까 전에 건설 쪽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택공사나 건설 쪽이 지금 내년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고 있고 내년도 대선이 있으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기업으로서 좀 두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형 나년 PC랑요. 그 다음에 TV용 쪽 해가지고 도광펜 쪽 매출 증가가 있는데 이건 트렌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리카포네이터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 여행 갈 때 그 여행 가방 그게 플리카포네이터로 돼 있으면 잘 안 부서지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차단 막도 공급하고 있는데 매출가는 아까 5,300원 정도 제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00원 제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솔PNS 이건 좀 작은 종목인데 한솔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100이 있는 종목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솔그룹인데 일부 공공기관에 IT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하니까 영업이익이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수익적인 모델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솔홀드엑스가 동사의 최대 주요인데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얘 지류 만듭니다. 지류. 지류를 만들고 있는 게 한솔피어네스 쪽에서 지류는 종이 만드는 관련된 유통 쪽도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다시 종이가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카 상승의 부인차,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2050원 이하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29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